저는 20살이고 언어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에서 왔어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슬벤니어에서 온 이레인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21살이에요. 그리고 바이올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 언젠가 되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저는 거로워도에 실거에서 왔습니다. 저는 춤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만드는 것을 진짜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슨에서 온 매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저는 힙합 음악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행사실사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즈니어에서 온 전이라고 하고 제가 서울에서 서울지대 고령 학교에 다니고 암바슨하고 색소폰 연주하고 한국 나이로 21살이에요. 여러분 5, 6, 2일 동안 많이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란데입니다. 텍스스에서 왔습니다. 저는 대왕 외국에 다녀요. 대왕 외국에 다녀요. 대왕 외국에 다녀요. 저는 취미가 독서를 너무 좋아해요. 임시 작가가 듣고 싶어요. 한국어로 쓰고 싶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온 후보라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19살입니다. 문어에 대한 과학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온 노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21살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화학 공학을 공부하려고 대학교에 갔고요. 많아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다이고 대왕 외국을 다니고 19살이고 미국 켄터키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나이라고 합니다. 외지니아주에서 왔습니다. 19살이고 한국 나이로 19살이고 저희는 힙합 춤을 추는 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힙합 춤을 추는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캔자스에서 온 브레이리라고 하고 한국 나이로 저는 21살이고 대왕 외국에 다닙니다. 저는 수영을 하고 섹시폰이랑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아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이라고 합니다. 인디아나에서 인디아나에서 류이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알홉살입니다. 고양이하고 그림을 좋아해요. 많아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한국 나이로 18살입니다. 제 이름은 태권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입니다. 칼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산고등학교에 다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남쪽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있죠?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